행복한 사람들은 10가지 기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10가지 기술을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즉 바이가 달라지면 사는 것도 리브도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제가 굴라이프라는 책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10가지 기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10가지 기술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10개다 보니까 제가 1부와 2부로 절반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두 개로 정의를 했던데요 첫 번째는요 복된 좋은 운수를 가르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스페셜 해야 돼요 특별한 자 평범한 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돈을 줍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확 뛴다든지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약간 스페셜한 이런 것을 가르켜 첫 번째 행복의 정의로 내렸고요 두 번째는요 삶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자 만족 보람 흐뭇한 상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북스킹을 찍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댓글 하나 달리는 것에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약간 보람과 만족에 대한 흐뭇한 상태예요 사람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행복으로 가는 열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행복이 아니라 두 번째에 해당되는 행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열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딱 겹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자 근데 행복으로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올라가고 삶의 그 엔돌핀이라는 게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생기고 집중력도 더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삶의 무기력감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남자들은 당구에 빠지면 누워서 자기 전에 천장에 이 천장을 보면 당구대로 보인다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요즘 북스킹 즉 유튜브에 빠져 있으니까 무엇만 보면 아 이거 유튜브로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정말 신기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더 집중되고 그렇게 그릿 즉 끈기와 열정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좋아하는 일은 행복지수도 높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건 생계를 제외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유튜브는요 컨텐츠를 한두 개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한 1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컨텐츠를 찾으셔야 유튜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에서 성취를 이루는 방법도 그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북스킹을 계속 찍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조성모씨 노래 들어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물론 리메이크 한 곡입니다 첫 줄만 잠깐 불러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이렇게 부르죠 자 사람 안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나 그리고 북스킹하는 네 북스커로서의 나 강의로서의 나 작가로서의 나 뭐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MC 리더스의 네 뭐 몇 번째인 나 이런 식의 이 소속들이 다르고 모두 달라요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내가 있는데 이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되어야 하는 내가 있고 되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자 되어야 하는 나는 이런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아 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게 두 번째 되고 싶은 나입니다 되어야 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책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되고 싶은 나는요 이상 비전 열정 도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되고 싶은 나를 그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컴퓨터 깔았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되어야 하는 나 즉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계속 세뇌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제가 가수라는 꿈을 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수는 되고 싶은 나죠 근데 물론 힘들었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진행자도 되고 싶은 나가 됐고 그리고 강사 작가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누가 하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선택해서 되고 싶은 나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?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 되고 싶은 나를 그려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첼리스트 요요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살에 뉴욕 연주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연주일까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한 연주일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이 음악을 연주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연주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19살 때 그때 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한다 즉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19살 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함으로써 인생의 반전 즉 전환점이 되었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나를 한번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세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네 아 이건 조금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비교는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매번 비교가 나오면 이행시를 하죠 비 비참해지거나 교 교만해지거나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비교를 하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는 현재 11등이에요 11등 근데요 행복지수는 58위입니다 안타깝게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말인데 이 금전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 이건 아니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데 이 소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득을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 빈곤감이 커진대요 그래서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이것도 비교잖아요 비교하면요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부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68.5% 약 70%가 그런 경험이 있대요 즉 비교한 거예요 비교 비교하면요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술은 비교해요 행복한 사람들의 기술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네요 맞습니다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자 비교하지 말고 관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이 카트에 담는 물품들을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이 인생이라는 카트 안에 무엇을 담을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그 첫 번째 그룹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금전적 이득이 되는 즉 소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지수가 높았을까요?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술은 비교예요 자 돈을 벌기 위한 거는 뭐냐면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약간의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 이득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조금 낮았고요 반대로 관계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집중한다고 그랬죠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았답니다 단편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하나 줍니다 2박 3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때 얼마를 주면 포기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1,600만 원 정도를 줘야만 포기하겠대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불렀네요 반대로 행복감이 하위 50%인 사람들은 한 350만 원 정도를 주면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을 포기하겠답니다 다른 말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더 비싸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돈의 힘이 아니라 관계의 힘을 더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바로 행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다섯 번째는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 소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경험 소비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자 핸드폰 사면 여러분 처음에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 그래 막 닦고 만지고 막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실상 감흥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근데요 경험 소비는 어때요 경험 소비를 하게 되면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한 2, 3년 지나도 같이 여행 갔던 사람이나 그때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소비 소유보다 경험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즉 경험 소비를 하게 되면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여기에 정말 명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는 것이 달라지면 즉 바이가 달라지면 사는 것도 리브도 달라진다 와 맞아요 사는 것 즉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를 더 하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제가 알려준 다섯 가지 있죠 첫 번째 조언을 한다 두 번째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비교하지 않는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경험을 산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하나를 골라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굴라이프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나머지 다섯 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조금이나마 올라갔으면 합니다